1.2.2.1 가볼까요? 렛츠고! 뻔하져 바다 쌍장 뻔해 다 뻔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자 현재 방송 제목 니 오늘은 오지마라 내가 내 방송 제목을 안봤냐? 니 오늘은 오지마라 니가 너야 NA22 아니 욕을 안해야 안할 수가 없어 써놨잖아 제목이라도 니 오지마라가지고 그냥 니인줄 알았지 아 한판은 좀 리벤지 패턴 쓸게요 도망갈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형 이기면 되죠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거 이기면 여러분도 얼마줄거에요 나 돈에 황색한 놈이니까 뭐 얼마줄거야 이거 이길수도 있잖아 내가 돈주면 이겨요? 돈주면 이깁니까 이거 이기면 얼마줄거니 묻어라 이길수도 있어 내가 하하하하 무릎이기는 꿍꿍 너야 꿍잼이야 내가 이깁니까 하하하하 무릎이기는 상상함 좀 걸어봐 그때까지는 대지마라 무릎이기는 상상함 아 좀 봐주면서 해 무릎이긴 하네 두들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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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뻔하지 뭐 어 어 와 공창 가 안넣어왔네 죽밥이야 죽밥이야 저거 역전승하면 나 전대산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있을듯은 뭐야 준다고 얘기해야지 진짜 어 뭐야 봐봐 대놓고 요구하시네 본인을 막았다 13 아 오케이 뒷잡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브금 한번도 안나오게 합시다 그 말은 한반도 안진다는거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무릎? 뭐 이맛이야 조용히 해 이빨 다 털어버리기 전에 오늘 브금.. 아까까지 존나 감성적인 존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브금 못툴게 해야겠다 방송하고 있어? 그건 어떻게 해야돼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내가 댓글에다가도 진지하게 한번 하자 내가 없는 놈으로 보이잖아 내가 그룹한테도 미안했잖아 아까 지금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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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멘탈 한번 깨놔야되요 무릎! 무릎! 어 짧네시겠다 오케이 점프 그렇지 아니 미쳤나봐 이거 진짜 아니 미쳤나봐 이거 진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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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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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socioe tore White 오! 빠밤! 오늘 브금은 없다 그냥 오늘 브금은 못 틀어요 어? 나 안했어 이거 안했어 진짜 왜 얘랑 나랑 왜 옛날에 이러지? 아 또 끄셨네 또 끄셨네 또 아 나 진짜 안했어 나 이거 진짜 안했어 요런식으로 또 조소라라라님 후원 5400원 감사합니다 선입금 강등 되시면 환불해주세요 아니 강등 무슨 환불이 어딨어요 아니야 나 안 눌렀어 진짜로 야 이거 유튜브각인데 유튜브각인데 내가 이거 왜해 아 이거 내가 왜 얘랑 만나면 이렇게 되지 아 진짜 다시 들어오시죠 그러면 렛츠고 1점 회복이면 1점 아니요? 아까 한판 이기고 튕긴거잖아 아까 한판 이기고 튕긴거잖아 아까 한판 이기고 튕긴거잖아 원점 아니야? 어 무릎 나왔네 아이고 아이고 우선 갈게요 무릎 우와 맞았다 예 무릎 무릎 와 보안 우정한 핏 아니야 이모양 맞아 어 예 아 잘 맞아? 오케이 말도 안돼 맞아라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아 갈면 지르기 좀 하다 괜히 갈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갈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날아 아이고 콜라 이거 좀 그만해라 무릎 오 씨 왼손 안 나가 오 오케이 오 오 와 봤어?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헤링 왜 안들어봐 아 아 이케 아 아 흐 헣 치후두님 멀리